혼외자 의혹을 받는 공적인물이 유전자 검사 요구를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하면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 행정처 PC를 조사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남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말입니다. 한자도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의 기존 주장처럼 판결 관련 자료 등이 담겨있는 재판용 PC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 행정용 PC라는 게 남인수 판사의 주장입니다. 머리 아프시겠지만 반박이든 진위 설명이든 해명이든 뭔가 법원의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꾸 거부하면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고 남인수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